안녕하세요. 수 라인댄스 가족들 여러분, 저는 수 라인댄스의 수, 순수경입니다. 오늘 배워 보실 작품은 샤스, 64과목은 투 월댄스이신데요. 투 월댄스 48박자까지 하시고 나서 12시 방향에서 리스트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올바를 포워드 하시면서 힙롤 시 반대방향으로 비하인드 한 번 더. 올바를 포워드 힙롤, 비하인드 올바로 포워드 셔틀. 왼발 포워드 리커버,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섹션 2는 오른발 모아 터치, 홀드, 오른발 스텝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홀드, 왼발 모아 스텝 투게더. 오른발로 크로스드 샤트를 왼발 백스텝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오른발 사이드. 섹션 3는 왼발 크로스드 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대각선으로 포워드 락, 리커버, 백샤트를 왼발로 백락에 리커버. 섹션 4는 오른쪽으로 2분의 1 힙 범핑 턴. 왼발 사이드로 모으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윗 힙 범핑, 반대로 힙 범핑. 왼발 스텝 다운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윗 힙 범핑, 반대로 힙 범핑, 그대로 스텝 던. 왼발 크로스드 하시고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5분의 1 회전. 왼발 터득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5분의 1 회전. 섹션 5는 오른발 사이드, 폴드 기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드. 오른발 사이드 스텝 하시고 리커버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오른발 스텝 준비하시면서 힙 롤, 반대로 힙 롤, 반대로 힙 롤, 왼쪽으로. 섹션 6는 오른발 사이드, 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드. 오른발 사이드, 리커버 하시면서 왼쪽으로 4회 회전. 이제 왼쪽으로 풀턴, 오른발 백 스텝, 이븐 1, 왼발 커버드, 이븐 1 회전. 섹션 7는 라킹 체어, 오른발 버텔라, 리커버, 백랍, 리커버. 오른발 턱, 아웃, 아웃. 이제 오른쪽으로 힙 스웹, 왼쪽으로 힙 스웹. 섹션 8는 오른발 버텔라, 리커버 백 샤플, 왼발 백랍, 리커버 버워드 샤플. 이때 복실함이 있으신데요. 여덟 번째 단락에서 홀스웹이 나올 때마다 오른발 버텔라, 리커버 백 샤플. 이제 왼쪽으로 풀턴 하시면서 왼발 버워드. 오른발 2분의 1 회전 하신 성이들. 해치, 버워드 샤플. 박자로. 섹션 1. 1, 2, 3, 4, 5, 6, 6, 7, 8. 섹션 2. 1, 2, 3, 4, 5, 6, 6, 7, 8. 섹션 3. 1, 2, 3, 4, 5, 6,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6. 1, 2, 3, 4, 5, 6, 7, 8. 섹션 7. 1, 2, 3, 4, 5, 6, 7, 8. 섹션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시간에서 리타트. 오늘 배아버스 작품은 샷스였고요. 저희 수호 라이브 댄스급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